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혼자 왔어요. 이번에는 혼자네요. 은비찬로 준비가 되었던 귀여운 스테이지 세트! 세트에 제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네요.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긴장이 안 풀려요. 품도 풍건데 잘 안 풀려요. 혼자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혼자 다니는 느낌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기념할 수 있는 솔로 데뷔 스테이지에는 댄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든든한 댄서 선생님들 함께 왔어요. 든든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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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지는 않겠어요? 외롭습니다. 진정만으로 해야겠네. 은비찬로 왼쪽에는 팡이 들어있어요. 아이즈원에서는 첫 주자이신데 솔로. 네, 맞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Bun. 우선, 우선. 스스로 아티스트와 함께 함께하고다. 새로운 탁을 통 영원을 아이돌이 연주시면서 저는 일을 다닼 수 있는 Uskori의 프랑스 도대체 탁 plaque의bled hertz입니다. 披露してくれました モニタリングをするうんびちゃん 一人でステージを披露する気分は いかがですか 굉장히 어색하네요 느낌이 참 신기해요 이런 정적 속의 모니터 적용되신 非常 어색하고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大きな雲を上げたくて モニタリングをすると 多分に思ってもいいやけど モニタリングをしてるし ただと、少し何らの表情が償られている それはどうせ 言う問題を今後に分かっている 少しはどんどんばっている 都合にも5人分の表情を 00、少しの感想を残ってくれる 少しの感想をお願いいたします 少しの感想を残る前に聞いてくれる 少しの感想を残ります 少しの感想を残ると バイドビデオを望む 작곡에 참가하셨다는 솔로 데뷔曲, DOA.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약간 무대가 뮤지컬 같은 느낌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정확히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고난 동작이 많기 때문에 고난 동작은 댄서분들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동작이어서 주목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춤 이름 적 있나요? 아직 안 적겠습니다. 정해면 바로 알려드릴게요.